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조금 전에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오픈되었죠. 기존 아반떼가 동급 대비 높은 상품성과 멋진 디자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좀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았죠. 결과는 페리의 디자인은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다시 한 번 더 현대차그룹은 아반떼 차량만큼은 정말 신경 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격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기존 가격과 엔진별 그리고 트림별로 비교해 볼게요. 그럼 공개된 공식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솔린 1.6 모델의 가격은 스마트 1960만원, 모던 2256만원, 인스퍼레이션 2671만원입니다. LPG 1.6 모델의 경우 스마트 2099만원, 모던 2393만원, 인스퍼레이션 2797만원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주인공이면서 대세인 하이브리드 1.6 모델은 스마트가 2578만원, 모던 2820만원, 인스퍼레이션은 3203만원입니다. 가격이 인상되었는데 안 오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정도면 현대차도 최근 경제 상황 악화나 금리 인상 등의 역량으로 합리적으로 출시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요. 이유는 보통 상품 부분 변경인 페이스리프트에서는 250부터 300만원, 풀체인지의 경우라면 400부터 50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죠. 그럼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기존 가격과 트림과 엔진별로 비교해 볼게요. 아반떼 차량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모델은 가솔린입니다.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분명히 대세이지만 E급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반떼는 가솔린, 특히 중간 모던 트림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기존 가격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인상된 것일까요? 인상된 폭을 보면 기존 스마트 트림의 경우 1866만원에서 1960만원으로 약 94만원이 인상되었고요. 중간 트림 모던의 경우 2143만원에서 2256만원, 113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고급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의 경우 기존의 2515만원에서 2671만원이죠. 약 156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솔린의 경우 94만원에서 156만원 정도가 인상된 것인데요. 2000만원이 안되는 시작가격에 중간 트림인 모던의 가격은 2256만원이죠. 여전히 가성비는 바로 모던 트림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시장의 대세인 차량이죠. 1.6 하이브리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1.6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이렇습니다. 2346만원에서 2892만원이었죠. 공식 발표된 자료인데요. 가솔림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상폭이 제법 높은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먼저 봤던 하이브리드 차량은 94만원에서 최대 156만원이었는데요. 하이브리드 스마트의 경우 2346만원에서 2578만원, 약 232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중간 트림인 모던의 경우 2579만원에서 2820만원, 약 241만원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 고급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의 경우 2892만원에서 3230만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311만원이나 오른 것인데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다시 가격표를 봤는데요. 아, 다시 자세히 보니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은 세제, 혜택전의 가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세 3.5%만 포함된 가격이고요. 친환경 차량 혜택이 고시 전이라서 반영하지 않은 가격이네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가격표를 한번 보세요.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표를 보면 계속세 3.5% 포함 가격이 왼쪽 하단 쪽의 가격인데요. 여기에 친환경 혜택을 포함하면 오른쪽 하단 가격이 실질적인 가격이죠. 두 가격의 차이는 스마트가 107만원, 모던이 118만원, 고급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의 경우 132만원, 최소 100만원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되죠. 따라서 고시 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만약 친환경, 세제에 적용이 된 가격이라면 지금 이 가격에서 100만원에서 최소 130만원은 더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라면 하이브리드 차량도 약 110만원에서 130만원은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차량은 계속세 3.5%, 친환경, 세제 혜택을 모두 포함한다면 약 2,4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최상의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의 경우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 보이겠죠. 이건 잠깐 비교해 볼게요. 소나타 2.0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은 기본 모던이 2,947만원이구요.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 플러스는 3,205만원 고급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의 경우 3,706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의 가격은 소나타 기본 트림인 모던 가격 정도로 예상되구요. 여기서 고민 좀 하셔야 돼요. 풍부한 옵션의 아반떼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차량을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실내 공간을 포함해서 훨씬 고급스러운 소나타를 구입해야 될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2열 공간을 자주 사용하시는 패밀리 용도로 구입한다면 거주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소나타가 좀 더 좋겠죠. 참고로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도 다음 달 이후에는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인상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인상폭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반떼, 페리의 가격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의 미리 보기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LPG 모델도 살펴볼게요.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기존 가격은 이렇습니다. 그럼 새로운 가격과 비교해 볼게요. 하이브리드보다는 인상폭은 좀 덜한 것 같구요. 동시에 비교해 보면 기본 트림 스마트의 경우 2,500,000원에서 2,099,000원으로 94,000원이 인상되었구요. 중간 트림 모던의 경우 2,281,000원에서 2,394,000원, 약 11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 고급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의 경우 2,641,000원에서 2,797,000원이죠. 1,56,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품성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카탈로그 즉 영업자를 보면서 꼼꼼히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먼저 체크해봤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확실히 더 좋아진 점은 플랫폼의 보강이 확인되었구요. 안전사양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가격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번 가격 인상폭은 어떤가요? 그리고 출시 전에 잘못된 정보들이 제법 많았죠. 예를 들면 빌트인 캠2가 적용된다. 또는 무선 업데이트 기능인 OTE의 핵심이죠. 최신 CCNC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건 실제와 좀 다르구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요. 이번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최신 CCNC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나올 차량들 중에서 페이스리프트 차량과 풀체인지 차량의 핵심 업데이트 기능이 다르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게요.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